고마워 안 도와줘도 되는데 에이 뭘 원래 우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요즘 너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 오늘 시간 남아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 근데 태양아 이 목걸이 진짜 이쁘다 이거 나 주면 안 돼? 이거 진짜 이쁘지 근데 이거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 주기는 좀 그런데 미안해 괜찮아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건데 뭐 대신해 내가 나중에 이쁜 걸로 하나 더 사줄게 정말? 고마워 태양아 괜찮아 잘 어울리네 행복해라